도시락 선택에서 감정이 상한 남자 사모와 오호 공교롭게도 함께 데이트를 나가게 됐다. 저 쉽게 평등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여기서 옷 갈아입을 거거든 사모. 진짜 굳이 웃기시라고. 나도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제가 여기 왜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차마 타고 나갔다 와요.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몰라. 형이 날 너무 집착력으로 만들었어요. 아프고 구질구질한데 짜증나. 또 다른 커플 데이트 기회를 얻게 된 남자 6호와 7호. 조심조심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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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아프네. 아 이게 뭐야. 어떻게 해. 괜찮아. 무의식 중에 잡아준 손. 남자 6호는 남자 7호가 은근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다. 데이트를 하게 된 참가자들은 외출을 위해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한껏 멋을 부리는 이 순간에도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 데이트를 밖으로 뒤에는 아프는데. 데이트를 하게 된다. 네. 네네. 아님 그래서 이 순간. 이렇게 많은 감정이 흐르다. 너무. 내가 누가 그러는 거야. 어디서 같은 날. 이거 내가 주문한 건가. 충족하시네요. 아니 이쁘지 않게 생기셨는데 이런 부르셨구나. 왜요 이쁘지 않게 생기셨는데. 야 결혼하는 데다 이유가 있으셨네. 그러니까. 존이댐 존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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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엽 씨 다녀와요. 저 두 분 손 잡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심영훈 선생님 그리고 정엽 씨 잘 다녀오세요. 운전님 해봐요. 라이트 좀 켜고요 앞에. 아 이 양반 참. 위보님 가요.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데이트 장소로 출발한다. 한편 우정촌에 남게 된 세 남자들은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다.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2번님. 약간 뻑뻑하시네요. 아니 사버님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2호에게 관심을 보인 1호와 4호. 이 순간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우리 계란도 넣을까요? 계란 있어요? 몇 개? 세 명이니까 네 개죠. 아유 그렇게 많이. 계란 찌네 이거? 아니 세 명이니까 무슨. 아니 한 두 개 넣으면 되죠. 세 명이니까 네 개죠. 아유 너무 많아요. 아우 맛있겠네. 어? 참치가 있네요. 기름 많이 넣을 것 같은데. 라면을 안 넣고요. 반찬으로. 저 좀 안 넣어요. 딱 발견한 느낌이 늘 느낌이었는데. 기대가. 다 살러 오는 거 아시죠? 에프로 살러 오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히게. 이거에 라면 두 개 먹고 자면. 그냥 2%예요. 마요네즈로 참치를 씻었어요 지금. 아니 기름을 묶길래. 야 지금 칼로리 생각하느냐. 기름을 묶고 마요네즈를 다 대밀는데. 남자 4호만에 초고 칼로리 요리가 완성됐다. 그리고 저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이어트 중이죠 지금. 아우. 참치 기름을 진짜 버리시길래. 네. 그걸 했더니 마요네즈를 거기다 뿌려. 칼로리 한 20%를 드리고. 네. 50%를 부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드실 거라고요? 네 저는요. 아 정말요? 아 이혼이 한 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그냥 드세요. 저도 먹을게요. 아 이거 이거 한 번 드세요. 이거 먼저 먹고 드셔야 돼요. 왜요? 원래 이게 순수예요 순수.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 지시면 어떡해.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 지시면 어떡해. 왜 왜 왜 왜. 아유. 아유 맛있네. 근데 맛은 있는데 이게. 칼로리가 너무. 맛있다. 아이 높은 만큼 또 열심히 방송하면 되죠. 식빵에다가 그냥 너하고 그냥 두껍게 갖고. 다이어트와는 무관해 보이는 4호의 식단. 남자 2호는 그런 4호가 조금 놀랍다. 아 두 분은 짱이셨구나. 저는 원래 실은 처음부터 2호.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남자 2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 1호. 갑자기 남자 4호가 자리를 뜬다. 갑자기 남자 4호가 자리를 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배우고 싶은데. 도저히 잠깐 먹는 거니까. 아유. 여기 이 언니. 맛있어요. 음 맛있어. 국물로 수줍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자 4호. 우정천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돈다. 또다시 라면에 칼로리를 더하는 남자 4호. 나는 생식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냥 끓여 드시는데. 남자 2호는 이런 4호가 이제는 부담스럽다. 왜요. 왜요. 복 있게 드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신다고요. 쌀은 안 먹잖아요. 쌀을. 쌀. 쌀 안 먹잖아요. 되게 열정적이신 분 같아요. 음식을 막. 무슨 일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라면 먹는 분이셨어요. 라면 드시는 분이셨어요. 되게 열정적이시네. 진짜ools이셨어요. 첨부시아. 옥믄어져요. 네. 넌. 감사합니다.